육중함의 끝을 보여줄게요. 육중함의 끝. 육 끝. 이기호.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. 어떻게 이겨. 어떻게 이기냐고. 보여줘.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보여줘, 보여줘. 야, 좀 더 앞으로 가, 앞으로 가, 앞으로. 좀 더. 좀 뒤로, 좀 뒤로. 야, 좀 더 앞으로 가, 앞으로. 좀 더.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좀 뒤. 0점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. 우리 뒤 안 보인다고 놀리는 거예요. 좀 더. 규호야, 중요한 건 뒤로 누우면 안 돼. 좀 뒤로, 좀 뒤로. 누우면 안 돼, 누우면 안 돼. 그래서 쉽게 푹 하고 앉으면 돼. 네. 갑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셋. 그렇지. 그렇지. 잘 봤어, 잘 봤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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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부터. 너무 에이스가 나옵시다. 우와. 우와. 정확한 사진. 정확한 사진. 위치가 정확하잖아. 우와. 우와. 이게 멋있는 거야. 와, 소름돋아. 이게 멋있는 거라고. 우와, 나 여기다 누가 레이저 총 놔둔 줄 알았어. 우와. 아니, 이거는 거의. 저희가 현대미술로 전시를 좀 하겠습니다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마요네스라는 작품이에요.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으아, 이거 말이 돼? 이야, 이거 말이 돼? 이야, 이거 말이 돼? 으아, 재미있다.